인텔이 앞으로 10년간 유럽 내 반도체 생산과 연구개발에 200억 유로를 투입하는 등 초대형 투자 계획을 내놨습니다. 인텔은 올해 상반기 중 독일 마그데부르크에 170억 유로를 들여 최첨단 반도체 공장 설립에 착수할 예정으로 5년 뒤인 2027년부터 본격 생산에 나설 계획입니다. 이 밖의 프랑스에는 새로운 R&D 센터를 건설하고, 이탈리아엔 포장 조립 시설을 만들 예정입니다. 펫 겔싱어 CEO는 인텔의 투자는 유럽연합 전체에 걸쳐 이루어질 것이라며, 이번 투자를 통해 최첨단 기술을 유럽에 도입해 차세대 유럽 반도체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.